캐논 EOS 400D는 2006년 8월 24일에 발표된 캐논의 컨슈머 디지털 SLI이다. 22.2x14.8mm 크기의 1010만 유효화소 CMOS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으며, 2006년 9월에 시판되었다. 22.2x14.8mm 크기의せて, 북미에는 디지털 리벨 XTi, 일본에는 EOS Kiss Digital X란 상품명으로 출시되었다. 400D는 캐논 EOS 350D의 후속 모델이다. 350D와 비교했을 때 1010만의 화소수와 최대 연속 촬영 매수가 늘어났으며 센서 클리닝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또한 캐논 EOS30D과 동일한 정밀한 자동 초점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2.5인치 LCD 스크린을 가지고 있다 dpreview.com 위 실험 결과에 따르면 400D JPEG 결과물의 각 ISO 별 감광속도는 ISO 표준과 일치한다 이에 반해 캐논 EOS350D, 캐논 EOS20D, 캐논 EOS30D, 캐논 EOS5D, 캐논 EOS-1DSMk2, 소니D SLR-A100 등은 표시된 감광속도보다 3분의 1 스탑 더 빠르다 전체 사진 등에 쓰이는 장시간 노출 성능과 관련하여 캐논 EOS350D와 비교했을 때 앰플리파이어 글로우는 사라졌지만 핫픽셀의 수는 늘어났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